자 여러분 오늘은 아세토코르스 컴퓨티치온의 한번 레스길을 탭해볼건데 여러분 이거 지금 플레스4머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한번 재밌게 끼를 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는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그냥 레스길을 탭해봅시다 한 몇 판 달려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오! 아우디, 벤틀리, BMW, 제이콜, 페라리, 람브르기니, 렉서스, 메르세드스, 벤스가 있네요 자동차는 뭘로 갈까요? 램브르기니 한번 가봅시다 램브르기니로 레스길을 레스길을 레스길에트 또 레이싱 게임에 또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 캬큐야 선수죠 한번 가봅시다 뭐야 이거 어? 오! 아니 바꿔줘! 카메라 바꿔줘! 오! 오! 카메라 바꿨다! 그렇지 나는 익히기 좋아 카메라가 오! 오! 듀얼 세이스 현대 피는 배!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일단은 연습해보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뒤에는 저를 봐주고 있네요 아! 아 기아를 직접 직접 올려주면서 오! 오! 너무 빡세!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 오! 이거 속도 조절하네 여러분. 이거 그냥 다트램리처럼 무조건 달려가면 안되. 어우아! 잠깐만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팁시다. 어떻게 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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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큰일났다 이거. 여러분 레이싱 게임. 잠깐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챔피언십 모드에서 자 새로운 시즌으로 해서 무조건 트랙 한 번 완주해봅시다. 이거 진짜 어렵네 게임 근데 정말. 와 별게 다 있네 셋업. 자 안전성. 안전성 셋업을 하고. 와 이거 뭐야.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거 봐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세팅하는 게 있어. 미쳤나 봐. 와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하겠다. 근데 난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그냥 갑시다. 엄청 게임이. 그 뭐랄까요. 어 고수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는 정말 어렵네요. 봅시다. 아 이거 10분 동안 달리면서 여기서 최고 기록을 내는 거구나. 뭐야 일단 10분 동안 달려야 되네. 오케이 맨. 좋아 좋아. 이제 보니까 저 위에 구분. 몇 초 여기 있죠. 이게 10분 동안 달리면서. 최고의 랩타임을 내는 건가보대 여러분 자 천천히 천천히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무조건 트랙을 나가면 트랙이 이탈되면 점수를 안줘 그래가지고 트랙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게임이 정말 어려워 아 근데 이거 트랙이 이탈하지 않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랩타임이 지금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 살짝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또 붙여서 또 붙여서 또 붙여 괜찮아 괜찮아 글씨대 붙여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 이선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 들어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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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계속 줄여주고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고 그 바깥쪽에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싹 들어가주면 돼 멋있게 들어가 멋있게 들어가 좋아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어 줄여서 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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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 좋고 줄여 줄여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줄이면서 안쪽으로 돌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속도 내주고 자 자 이번엔 더 줄일 수 있다 아 이번엔 더 늘었네 아 젠장 1분 55초 아까보다 더 줄였죠 그래도 좋아 좋아 지금 제가 2등 2등이죠 1분 55초로 2등하고 있어 2등 2등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심장치고는 더 나쁘잖아 더 줄여 더 줄일 수 있어 자신의 랩타임을 계속해서 경진하는 게임인가 봐 잘하네 이거 지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오 네 오 네 그래서 추천이 커브길에서만 좀 줄여주고 자 일단 밟아주면서 그래 이 속도 괜찮아 지금 편안하다 지금 편안하게 적응했다 적응했다 오케이 또 줄여주면서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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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이 트랩 벗어난 거 아니지 무슨 트랩 벗어난다 이건 여기가 지금 그래도 2등인데 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오케이 천천히 공장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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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측 1분 50초때도 떨어질 것 같은데 1분 50초때면 아마 제가 1등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봅시다 1분 40초 오케이 오케이 좋아줘 1분 40초 좋아 나와 안 돼 아 아 망했다 이거 아 망했어 아 이거 저격생 거는 어떻게 해 아 아 아 이건 트랩 벗어나가지고 이것도 안 되나 점수 50초 깨야 돼 52초 52초 1분 52초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아 4등이네요 4등 아직까지 4등이 괜찮아 앞으로 2분 동안 안에 더 좋은 3분 동안에 내면 되겠죠 좋아 아 좋아 이거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들어올 수 있다 다녀가 속도대 치면서 더 빨리 들어가 더 빨리 들어가 더 빨리 들어가 더 빨리 들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당황하지마 1분 50초 한번 끊어보자 1분 50초 한번 끊어봅시다 1분 49초 50초 계속 줄여주고 오케이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고 자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1분 49초에 끊어보래 1분 49초 끊어보래 1분 49초 끊어보래 1분 49초 끊으면 내가 봤을 때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이빨 줄어지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오 앞에 날아가 똑같은 나무르기니 괜찮아 바깥쪽으로 보고 들어가 들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랑난다는 말도 오케이 1분 49초 와 제발 제발 끊어보자 할 수 있다 아 여기 너 독도를 못 줄였어 독도를 못 줄이면 안 되지 큰일 났다 이거 아 그래도 아직까지 1분 48초 반응해 줄여 더 줄여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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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분 49초 아 1분 50초에만 1분 50초에 들어가자 제발 제발 1분 50초에만 제발 1분 50초에만 오케이 1분 49초초 여러분 1분 49초 지금 7등이야 씨 제발 1분 49초 1분 49초 안에 들어가자 1분 5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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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아이참 이렇게 몇 등인가요 저는 차키와 선수 뭐야 강제 피트스탄 무시로 실격당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거 바보같은 놈 할 줄 몰라가지고 19등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하 이 바보같은 놈 clips 1분 50초에 들어가자 2분 50초에 올라가자 2분 50초에 들어가자 2분 50초에 들어가자